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난코 사이트를 통해 스팀에 등록할 수 있는 무료 게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다이 난코 사이트에서 무료로 불린 스팀 게임은 리틀 나이트 메어입니다 1월 17일까지 스팀에 등록할 수 있는 게임 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다이 난코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게임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무료로 구매하겠습니다 구매 후 결제 내역과 게임 키를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난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반다이 난코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 영상 확인한 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무료 게임 페이지 URL도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Add to c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체크 아웃 클릭합니다 또는 이미 장바구니에 받았다면 우측 상단에 베스킷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나오는 메뉴에서 체크 아웃을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결제 금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티뉴 클릭합니다 계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퍼스트 네임의 이름 라스트 네임의 성을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반다이 난코 EU 사이트임으로 유럽 주소를 적어줍니다 모든 항목이 녹색 체크로 바뀌었으면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팅키를 받을 것이므로 아래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주문하기인 Place Or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로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My Account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계정 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Your Alders 메뉴를 클릭합니다 방금 받은 게임 항목이 보입니다 게임 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딜리버리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게임 항목이 보이면 Unlock the Activation Key 버튼을 클릭합니다 Your Activation Key에 스팀의 게임 키가 표시됩니다 이 게임 키를 스팀에서 활성화 시켜주면 나의 계정에 게임이 추가됩니다 게임 키를 스팀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팀 무료 게임 Little Nightmare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2부에 3 Duo 3 Duo 2 3 2 3 4 1 2 4